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 프리그룹에서 또 나눠볼 주제는 실용음악과를 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실용음악과를 가는 거를 무조건 박수를 치시는 분보다는 가지 마라! 음악 가지 마라! 뭐 이런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실용음악과나 음악을 한다고 해서 잘 된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된 사람들보다는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 어떤 그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신 거죠? 실제로 실용음악과를 가면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빛이 안 보이는. 실용음악과라는 곳은 어떻죠? 취직의 개념이 없어요. 졸업을 할 때 다른 과들은 취직을 준비하지만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뭘 준비하죠? 멋진 음악을 선보일 준비를 하죠.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취직이나 어떤 그런 목표 굉장히 어떤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취직을 했을 때 연봉 얼마짜리 들어갔을 때 월급을 얼마를 받고 난 그걸 몇 년을 모았을 때 적어도 이 정도 집을 장만할 수 있으며 이런 인생의 계획을 짤 수 있는데 실용음악과를 졸업한다는 건 그게 안 돼요. 대박 아니면 쪽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용음악과를 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빛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을 가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 자체만 따졌을 때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주일을 언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주의 일만 생각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가? 진짜 어두운 터널만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딱 오면 갑자기 빛이 잠깐 반짝하는 느낌? 근데 그 전화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와야겠죠? 삶을 좀 뭐랄까 계획하려면? 근데 그게 아니면 전화 뭐 1년에 한두 번 오는 거 그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 한두 번 올 거를 기다리면서 정말 여기저기 아는 뮤지션들한테 맨날 안부 연락 돌리고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희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이걸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 역시 인터넷 영상, 그렇죠? 예전 시대는 네이버 다음에서 처음 드럼 영상이 나왔던 닥터 드럼을 시작으로 해서 드럼 카페라고 불렸죠. 그런 거에서 지금은 당연히 유튜브죠. 유튜브나 뭐 지금 인스타 정도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됐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우리를 빨리 홍보할 수 없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험음악과를 꼭 가야 됐었어요. 그렇죠? 실험음악과를 가야만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합주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 상대하는 법을 익히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커가서 졸업했을 때도 약간 뭐 한 달이 건너면 누구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맥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음악 생활을 좀 누리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을 본인이 만약에 엄청난 예를 들어서 드러머다 엄청난 드럼으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도 돼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스마트폰이랑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예요. 집에 집은 저기 강원도 상골짜기에 있는 와이파이만 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드럼 세트가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드럼을 쳐서 올렸어요. 근데 엄청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드러밍을 가진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연주자들은 일단 본인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2, 한 3일에서 4일 늦어도 일주일 안엔 전 세계 연주자들이 그 사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저도 유튜브로 인사를 열심히 하죠. 근데 전 세계 연주자들이 왜 저를 모르는지 아세요? 저는 아직 전 세계적인 연주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홍보의 방법이 중요하다? 절대 아니에요. 콘텐츠가 중요한 거죠. 콘텐츠만 확실하면 홍보는 저절로 되는 시대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정말 본인의 기량, 역량 본인이 가진 능력을 콘텐츠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10년 전에 문화 콘텐츠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예스 하지만 그때는 문화 콘텐츠가 뭐냐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학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걸로 돌아오면 음악을 연주할 때 뿐만이고 음악을 관련된 산업 음악 관련된 사업 아니면 내가 원래 하던 연주와 음악 관련 산업을 섞은 거 아니면 내가 원래 하던 것과 전혀 음악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섞은 거 전부 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전부 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겠죠. 아멘